정성산TV를 애청해 주고 계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시는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북한의 김정은 표창장까지 받은 북한 고위급 망명, 미국 담당 북한 고위급 처형, 내부 충격 상황 폭로 이번 소식의 핵심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현재 북괴 김정은이가 집권하고 있는 북한, 13년째인 이 북한 최악의 식량량과 경제난 또한 에너지난과 외화난의 권한의 행군대보다도 더 비참한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우리 탈북민 단체들이 보낸 전단과 USB 때문에 지금 북괴 김정은이가 난리가 났죠 이 한류를 잡기 위해 얼마 전에는 이 USB를 본 중학생들 40여 명 공개 처형하지 않았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북한과 중국 역사장 지금 최악의 상태죠 김정은과 러시아 푸틴의 신군사동맹에 중국이 오죽했으면 이 중국에 있는 북한 노동자 10만 명 다 북한으로 보내겠다라고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지요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김정은 표창장 받은 북한 고위 외교관 한국망명 리일규 참사 작년 11월 입국에 아내 자녀와 정착 저는 이 가족들과 온 게 제일 부럽습니다 태용호 이후 최고위직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정치 담당 참사 52세 참사관이 지난해 11월 초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망명해 한국에 정착을 했습니다 리일규 참사는 북한 외무성의 대표적 쿠바통으로 2019년 4월부터 쿠바 주재 정치 담당 참사를 지내며 지난해까지 한국과 쿠바의 수교를 저지하는 임무를 맡았습니다 2016년 기순환 태용호 당시 주 영국 북한 공사 이후 한국에 온 북한 외교관 중 가장 직급이 높습니다 2019년 탈북한 조성길 이탈리아 대리대사 류현우 쿠에이트 대리대사의 내부 직급은 1등 서기관과 참사였습니다 리영길 참사는 인터뷰에서 북한 주민이라면 누구든 한 번쯤은 한국에서 살아봤으면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 암담한 미래에 대한 비관 이런 사회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탈북을 고민하게 된 출발점이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1999년 외무성에 입부한 리일규 참사는 2013년 북한 선박 청천강호가 쿠바에서 지대공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가 적발됐을 때 쿠바 대사관의 3등 서기관 대외증명은 1등 서기관으로 파나마 측과 교섭을 벌여 청천강호의 억류를 해제하고 선장과 선원들을 석방시켰습니다 이 공로로 김정훈의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이후 2016년부터 약 3년간 평양 외무성 본부에서 중남미 담당 부국장으로 근무하며 김정훈 정권을 가까이에서 지켜봤고 2019년 다시 쿠바 참사로 부임을 한 인물입니다 자 이분이 털어놓은 충격적인 폭로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인터뷰에 응한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는 차분하고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평양 말시만 아니면 불과 8개월 전 사선을 넘어 귀순해온 북고위관련한 사실을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충격적인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폭로를 쏟아냈습니다 특히나 김정훈이 반통일 두 개의 국가 정책을 민족의 넋을 말살하는 행위라고 비판할 때는 단호했습니다 기자 리일규 선생 왜 탈북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리일규 집적적인 계기는 노력에 대한 불평등한 평가 그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였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권세 있는 집안 자식들이 몰려 있습니다 내 출신 성분 사회 성분은 사무로 노동자나 군인에 비해 좋지 않았습니다 최하위 직급으로 입직해 성실하게 노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9년 8월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기 위해 평양에 가자 외무성 대표부 지독과 부국장이 적지 않은 뇌물을 요구했습니다 자금 여유가 부족해 후회보자는 식으로 미루었더니 그가 앙심을 품고 나를 소환하려고 시도했습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업무 평가를 야박하게 했습니다 기자 그래서 탈북을 결심했습니까 리일규 그러던 중 지난해 내가 경추 손상에 의한 신경 손상증을 앓게 돼 멕시코에 가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외무성에 제기, 요청을 했습니다 쿠바는 제재를 받아 위료기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멕시코에 가야 했습니다 24시간도 안 돼 부러워한다는 전보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격분해 북한을 떠나려는 내 생각은 옳았다고 확신했습니다 김정은 표창창을 거실에 걸어 두셨던 부모님, 장인, 장모님이 다 돌아가신 것도 탈북 결심에 일조하게 됐습니다 기자, 탈북을 어떻게 계획했습니까 리일규 2023년 7월 중순부터 탈북을 심각하게 고민해 11월 초에 실행을 했습니다 그 3개월 여간, 이 때가 제일 힘듭니다 그 3개월 여간 7kg이나 빠졌습니다 밥알이 모래를 씹는 것 같다는 표현을 체험했습니다 비행기 표까지 사놓고 탈북 6시간 전 아내와 아이를 불러 내 결심을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이란 말은 안 하고 외국에 나가 살자고 했습니다 기자, 북한은 여권을 다 대사관에 보관하게 하는데 비행기를 어떻게 타게 됐습니까 리일규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북한 당국이 그 방식을 사전 차단할 것입니다 내 뒤를 이어 탈출하려는 분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 말할 수 없습니다 쿠바 공항 탑승구 앞에서 탑승을 기다린 한 시간이 몇 년과 맞먹었습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가족을 보호해 줄 것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왜 인간이 종교를 믿는지 절감했습니다 기자, 김정훈을 만나 봤습니까? 리일규 네, 차도 같이 마셔봤습니다 김정훈도 마주 앉아 보면 그냥 평범한 인간입니다 가까이에서 보면 혈압이 굉장히 높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항시 얼굴이 술 마신 것처럼 얼마나 새빨간지 모릅니다 화면에 나오는 것보다 더 빨갛습니다 인디언 같습니다 기자, 2022년 11월 딸 김주예를 공개했습니다 리일규 김정훈이 주예를 데리고 다니는 것은 언론 공개 한참 전에 일입니다 평양에서 제2자연과학원 아파트에 살았습니다 주민 80% 이상이 핵 및 미사일 개발에 종사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 따르면 안고 다녀야 하는 꼬마 때부터 김주예를, 김정훈이 기분 좋으면 내가 공주를 보여주겠다면서 주예를 데리고 나왔다고 합니다 김주예를 처음 공개했을 때는 신기했는데 열병식 같은 공식 국가 행사까지 데리고 다니니 거부감이 점차 들었습니다 내가 한 생 저 사람들의 발밑에서 온갖 수모를 받았는데 이제 내 자식이 또 저 어린 것 앞에 급신거리며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기가 막혔습니다 적지 않은 북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봤을 것입니다 기자, 후계자로 보십니까? 리일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절대 권위, 절대 승배를 받으려면 신비함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노출시킬 대로 다 시키고 무슨 신비함이 있고 승배감이 있겠습니까? 기자, 북에서 여성 지도자가 나올 수 있습니까? 리일규 2012년 한국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됐지 않습니까? 김정은이 그걸 보고 많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때 김정은이 김평의 당 간부부장 겸 담당 비서에게 우리도 여자를 대대적으로 써야 이제 국제사회에서 정상적인 국가가 된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습니다 대미 라인 한성열 간부들 앞에서 공개 처형 기자, 북미 회담에 외교부가 아닌 통일 전선부가 나섰습니다 이유가 있습니까? 리일규 김정은은 밤에 외무송에 전화를 많이 했습니다 문건도 24시간 제한 없이 보고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한 이후부터 외무송에 걸려오던 전화가 줄었습니다 밤 11시 이후 문건 보고는 하지 말라는 지시도 떨어졌습니다 외무송의 권한과 발언권이 완전히 위축이 됐습니다 기자, 왜 그렇습니까? 리일규 김정은이 집권 초기 외무송이 체제 유지에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잘 파악하지 못했고 2016년 태용호 주영국공사 등 외교관들의 탈북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 김정은이 직통 전화를 외무송에 걸었는데 리용호 외무송과 김계관 제1부상이 다 못 받는 충격적인 사고가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외무송을 신뢰하지 않게 되면서 북미 회담을 통일 전선부에 맡긴 것입니다 기자, 한성열 미국 담당 부상과 리용호 외무송이 그 무렵 실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리용길 네, 한성열은 미국 간첩이란 혐의로 공개 처형이 됐습니다 2019년 2월 12일인가 평양순환공항 인근의 강건군관학교의 외무송 부국장 이상 간부들을 전부 모아놓고 총살 현장을 보게 했습니다 저는 그때 쿠바 발령을 받느라고 빠졌습니다 총살 현장을 본 사람들은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습니다 리용호는 2019년 12월 비리 혐의를 받아 일가가 정치험수용소에 갔다가 주중대사관 서기관에 리용호는 2019년 12월 비리 혐의를 받아 일가가 정치험수용소에 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리용호는 죽지 않았습니다 평양 인근에 혁명화하고 있습니다 주중대사관 서기관의 횡령이 적발됐는데 뇌물을 받은 상급자들 조사하면서 리용호 이름이 나왔습니다 김정은이가 얘가 뒤에서 이딴 짓이나 하니까 이를 제대로 못하는구나 하고 얼마나 화를 냈는지 2019년 12월 28일에서 31일 당중앙전원회의 중 셋째 날 리용호 비판을 반나절이나 했습니다 거기 갔던 사람들이 외무성이 없어지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기자 최선희 외무상 입지는 탄탄한 것 같습니다 리용길 아니 리일규 한국에서는 최영림 전 총리의 수양딸이라서 그렇다느니 하는데 사실이 아닙니다 김계관 전 1부상의 영어 통역을 하면서 김계관이 끌어져서 올라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을 잘하고 여자지만 주목이 셉니다 주목이라는 게 진짜 힘이 아니고 북한에서는 김정은의 신임이 곧 파워입니다 2018년 2월 전원회의에서 김정은이 최선희를 보고 미국 담당 부상이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부상이 아니라 국장이라고 하니 김정은이 야 김평해 당 간부부장 야 김평해 어디 갔어 내가 여자들 쓰라고 한 게 언제인데 이 능력 있는 사람이 아직도 이렇게 있어 어? 라며 화를 냈습니다 다음 날 최선희가 미국 담당 부상이 됐습니다 북한 주민들은 통일을 원합니까? 리일규 북한 주민들은 한국 국민들보다 더 통일을 갈망하고 열망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못 살기 때문입니다 간부든 일반 주민이든 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할 때 뭔가 좀 나은 삶이 돼야 한다 답은 통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누구나 공유하는 생각입니다 한국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투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면 최소한 지금처럼 거지처럼 살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기자 김정은은 왜 반통일 정책을 들고 나왔습니까? 리일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북한 주민들의 통일 갈망을 차단하려는 데 있다고 봅니다 한류는 이거죠 이거예요 한류는 아무리 강한 통제와 처벌에도 조금 더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 선대들은 통일을 제1국사로 책정하고 통일노선이나 남북대화 등도 계속 마련하면서 주민들의 통일에 대한 희망만은 감히 뺏지 못했는데 김정은은 이마저 무참히 뺏어 버렸습니다 리일규 전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참사는 1972년 1972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통일전선부 산하 무역회사에서 일하던 부친을 따라 알제리와 쿠바에서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평양 외국어 학원 중고교 과정 외국어 학원에서 프랑스어를 평양 외국어 대학에서 스페인어를 공부하고 1999년 외무송에 입부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이 한상렬 이분이 주 유엔 대사였죠 이분에 대한 소식도 그전에 많이 전달해 드렸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